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최고의 맛이라고 하면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이런 것들을 최고의 맛으로 보통 선정을 하고 최악의 맛이라고 하면 어때요? 많이 떨어졌던 종목을 최악의 맛이다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두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을 깰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번 주에 가지고 온 종목들은 그 기준에 적합한 겁니다. 사실은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요. 공부하고 투자하고 복귀하고 이런 부분들의 반복이에요. 단순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보자 많이 떨어졌으니까 보자 이런 건 의미는 없어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어떠한 투자 힌트를 파생시킬 수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특징주 매일매일 나오죠. 매일매일 특징주를 한 달만 분석해 보세요. 시황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특징주를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가 대략적으로 보여요. 그런 흐름들을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어떤 종목이 올라왔고 어떤 종목이 떨어졌는지 단순히 상승률 하락률에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어떤 섹터가 떨어졌고 어떤 이슈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시장의 흐름을 읽고 그 다음에 투자 가능한 섹터들을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힌트 또 하나 드렸고요. 최고의 맛 한번 넘어가 볼게요. CJ제일제당인데 음식료주가 많이 올라간 종목은 또 많이 올라갔고 못 올라간 종목은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약간은 차별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CJ제일제당은 국내외 가공식품 매출이 꾸준하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간편식 많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편리한 것은 확실해요. 요즘의 간편식 편의점 도시락 무시 못합니다. 엄청 잘 나와요. 진짜. 반찬이 한 12가지 정도 들어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편의점 도시락을 만드는 과정을 어디서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위생적으로 만들어지는 편이에요. 물론 모든 편의점 도시락이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본 영상에서는 생각보다는 꽤 깨끗한데? 품질?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이 물론 엄청 싸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요즘에 밖에서 외식한 밤은 얼마예요? 7,000원, 8,000원, 9,000원 금방 넘어갑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먹던 짜장면, 짬뽕도 그렇게 싸진 않잖아요. 편의점 도시락은 비싸도 이제 5,000원 딴, 6,000원 그 이내 고기서는 이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밀키트, 간편, 조리식, 가정, 간편식. 편의점을 중심으로 굉장히 잘 팔려요. 두 가지 요건이죠. 첫 번째는 1인 가구 증가. 혼자 사는데 뭔 요리야. 귀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 외식을 하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좀 떼어볼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차게 먹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편의점 도시락, 밀키트, 간편식 계속해서 찾죠.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CJ제일재당이죠. 국내 간편식 매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식품 부분 매출이 해외 비중이 올해 45%까지 성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음식료 업종이 내수주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수출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음식료 업종의 캐파가 넓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슈안즈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이 슈안즈가 뭐냐면 미국의 대형 식품업체입니다. 미국의 식품업체를 함께 시너지를 낸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주는 더 이상 내수주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원화 강세는 음식료주에 좋다라는 공식이 성립됐어요. 왜? 곡물 같은 거 다 수입하니까 그럼 원화가 강세일 때 좀 더 싸게 수입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국내 매출이니까 원화 강세 수혜인 게 맞아요. 물론 지금 이제 음식료주가 원화 강세 수혜가 아니게 됐다 이건 아닙니다만 이전보다는 원화 강세 수혜가 적어졌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식처럼 여겨지던 원화 강세 음식료주 수혜 이 공식이 지금은 많이 흔들려요. 그럼 이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주식에서 성공 투자 하시려면요. 매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는 거 엄청 많은 것 같죠? 제가요. 그렇죠? 하여튼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모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제가 하나 장담해볼까요? 지금 주식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3개월만 여행 갔다가 오잖아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 안 하잖아요. 수익률 확 떨어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3개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나는 장기 투자자라서 묻어놓고 5년, 10년 뒤에 봐야지. 뭐 그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종목 꼼꼼하게 보셨을 테니까. 하지만 그런 분들 말고 단탄한다든지 수익매매한다든지 한 2주, 한 달 이 정도로 보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 안 나요. 저도 엄청나게 공부해요. 저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하시려면 모르겠지만 하시려면 매일매일 이런 흐름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음식료주는 원화강세 수혜주다. 이런 공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바뀔 때는 바뀐 법칙에 따라서 매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게 음식료주에는 굉장히 악재였어요. 실제로 지금 곡물 가격이 비싸요. 절대 싸지 않아요.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 음식료주의 수익성에 타격을 주겠구나.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음식료 업체는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격 인상. 프라이스를 높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높여버렸을 때 사람들이 비싸 안 먹어. 이러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높여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간편식 시장에서 자리 잡은 업체의 입지는 경고합니다. 가격 5%, 10% 올린다고 아이씨 딴 거 먹을래. 이러실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것은 뭐죠? 음식료 업종에는. 호재죠.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CJ제일제당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최고의 맛을 선정하기도 했는데 2022년 예상 PER이 11배 수준입니다. 11배. 지금의 성장 모멘텀을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전고점에 좀 걸려 있어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보시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해내면 현재 위치에서도 10에서 15%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CJ제일제당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음식료주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또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음식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바꾸는 시장을 계속해서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식처럼 맞았던 것들이 이제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매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공부합니다. 개인 투자 분들도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주식을 안 하실 게 아니라면요. 평생 하실 거라면 평생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과정을 좀 즐기셔야 돼요. 재밌지 않나요? 저는 좀 재미는 있거든요. 오직 돈만 벌기 위해서 공부하면 너무 괴로워요. 공부하는 과정도 즐기셔야 되고 제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항상 짧죠.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겠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평일 장중에 평일 장중입니다. 평일 장중에 다양한 교육 관련된 정보들 정말 공부할 거 많아요. 그거 제가 쉽게 표현한 강의들 많이 올려드릴 거고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